할빈 뉴욕 오늘이 무슨 날이야? 로나야 누굴까? 나 요새 그런 생리촌이에요 ㅎㅎ- 천천히겠다 wounded 일 ?! 어머 10초. 19초. 5 2 할빈 뉴욕 애탕 작년에는 많이 미안했어 올해는 작년에 승장을 잊어버리고 보욱 유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승짱이 될게 유카가 하는거는 다 맞아요 와이프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부탁해 사랑해 여보 미안해 뭐가? 노래는 다 잘 될거야 공격적으로 가보자고 앞으로 나도 내 계정을 키워보는 한 해가 되겠어요 작년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어? 2022년 몸이 안좋았고 안좋은거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항상 2022년을 덜 보기 2023년 기대됩니다 자 우리 또 중요한게 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이야? 로하님 생일파일 시작 로하 하피 버스테 잘 안맞네 23년도 자 일단 2023년이 돼서 뭐 이제와서 옛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작년에 유카한테 현금 10만원 준거 가방 정리하다가 그대로 있었어 하피 버스테 내가 먹었어 유카는 뭐 작년에 계획이 없겠지만 그런 미안한거 없는거 같아 난 그런 미안한건데 그러니까 내가 훔치거나 그런거는 없는거 있고 훔치라니 그래 그랬구나 2023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람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오오오오오 hoo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내일일 때 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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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바빠요 일단은 로하니가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 존재는 없을 것 같고 진짜 로하니 한 째 단박이요 로하니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알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하는 매일 생각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 그리고 로하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로하니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그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1년 더 우리가 지켜줄게 로하니 아빠야 나한테 자꾸 엄마 엄마 하는데 여기가 엄마야 뭐 헷갈릴 수는 있지 근데 3년을 헷갈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침에 엄마랑 싸우지 말고 그리고 로하니와 우리 셋의 가족 꿈에 가서 누워올까? 자 왜 울어? 공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단다 언어만 하면 돼 아빠 봐봐 유카봐봐 브롱스 광저우 10년은 로하니는 어떨까? 12살? 나 14살 때 진짜 착각했어 엄마? 내가 봐도 내가 싫었어 왜? 생각하기 싫어 착각했어 제일 질풍노도의 시기였지 질풍노동? 질풍노동? 엄청 노동하네 더 혼나지 했을까? 뭐 암튼 우리는 로하니가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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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벌써 8살이구나 로하니는 사랑이야 로라야 아빠는 로라를 사랑한단다 난데 그냥 울컥하는데 나도 울컥했어 육화가 되게 마요새 그래요? 샌리촌이에요 샌리촌이에요 곧 샌리가 와요 그래서 그때 착각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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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울어 로하나 여자들은 이런 거야 생리 일주일 전부터 조심해 어떻게 되었을까? 뭐 10년 전날 똑같지 뭐 그건 3년 전의 바이브야 만약에 그때도 유튜브하고 그때 구독자가 그대로 같이 보고 있으면 당신네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하는 거라서 의리 지킵시다 맞아 그분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한결같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의 2023년도 목표는 일단 몸무게 73kg 뒤따로 앙뭄 앙뭄 앙뭄하겠지 그리고 그리고 일로 해외 가고 싶어 그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건강을 노우 공강 노우 공... 공강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모두 다 잘 되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주식도 빨리 상승자 코인도 상승자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피 뉴 이어 요한이 하피 벌스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